비엘 25 대장수 부위는 허리 부위 넷째 허리뼈 가시돌기 아랫모서리와 같은 높이 뒤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.5촌 떨어져 있습니다. 요양관 GV3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1.5촌을 정할 때에는 어깨를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어깨뼈의 안쪽 모서리 그 선이 3촌선이 되기 때문에 뒤 정중선과 3촌선과의 중점에서 치열합니다. 심을 놓을 때에는 0.5에서 1촌가량 직자하거나 1에서 2촌가량 사자합니다. 1.5촌선과의 중점에서 치열합니다. 2.5촌선과의 중점에서 치열합니다. 2.5촌선과의 중점에서 치열합니다. 2.5촌선과의 중점에서 치열합니다.